대추가 없는 파란색이 된 것 같아 내 맘을 깜짝이는 보고 싶어 이 순간에 너를 만나고 싶어 나의 인상 속에서는 너라는 마지걸 보여주지 하나하나씩 돌아보고 싶어 내 맘속을 떠드셔 내 맘을 깜짝이는 보고 싶어 내 맘속을 떠나 내 맘속을 안겨 내 맘을 내 맘을 좋아해 내 맘을 내 맘을 내 맘을 난 사실 맘이 어린 나 그냥 맨날 내 맘을 진심으로 players 내 맘에 대해 마치고 싶어 내 맘을 내 맘이 어린 나 내 맘을 내 맘을 맞는 내 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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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이 어린 나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너를 죽어 세 번째는 너를 죽어 왜 이렇게dale? 네! 두 번째는 너를 죽어 building 세 번째는 너를 죽어 나에게 seemed 깜짝할 때 세 번째는 너를 죽어 괜찮아요 나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예탈락이다 예탈락 아니야 나 정세가 진짜해 죽었단 말이야 아 저는 이거 하면서 밑에 털이 너무 날려가지고 약간 소품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누가 이긴 것 같아요? 진짜 반반인 것 같아 뭔 소리야? 누가 봐도 정진 소린데 좋습니다! 소리 질러! 정진 소리나 소리 질러! 누가 봐도 나다 근데 주로 떠나서 또 졸리는 거 있어요? 투표권 하난데? 중복투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? 저도 모르는 저의 콘서트에 룰이 이렇게 생겼군요 가능하다고 하네요 승자는 진솔씨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솔씨가 띵띵딱딱한 다수 한 번 볼까요? 혹시 소음 그걸로 쓰시는 건가요? 네 완벽하게 표정까지 섹시하고 큐티하고 이때는 큐티했으면 좋겠고 보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웨이브할 때는 섹시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의자도 치워둘게요 감독님 돼요? 그럼 감독님 왜 오늘은 갑자기 준비가 바로 돼요? 햇볶 노래니까 잠시만요 제가 이거 들어둘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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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가세요 앉아 가세요 너무 쉬웠다고요 굉장히 아주 얼굴 가리고 골반을 흔드는 게 너무 대박이에요 니가 쉬웠잖아 어, 광대가 아파 아유 고마워요 주셨어요? 우리 근데 아직 할 일이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 있죠? 오늘의 베스트 드레서를 뽑아야 됩니다 자, 관객석으로 조명 주세요 이제 눈에 띄는 분이 저는 한 분 아유